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운조커피와 함께 한기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아, 오늘도 좀 불란 불란한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 우리 시장 2600 밑으로 내려갔고요 근데 미국 시장의 길주가 또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도 역시 낫사국 좀 많이 빠졌죠 1.1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의 폭보다도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쪽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좀 전에 전에 주신 바와 같이 ASML이 어닝쇼크 나오면서 7%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3.8% 하락을 했습니다 길주 하락을 전반적으로 좀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5% 하락을 하고 우리 시장은 시가총의 상위가 당연히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2차전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렇게 길주들이 하락을 하면 우리 시장은 그 역량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에는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후에는 일단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꽤 내려왔어요 그런 주도 종목들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다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이 사주냐 안 사주냐 이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는 어제는 조금 더 팔았어요 그저께는 또 사고 그래서 사실 대규모로 파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딱 참여왔어요, 오늘 외국인 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빠진 걸로 봐서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는 매크로의 지표, 매크로 환경을 따라서 인덱스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악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좀 보여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마음마도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아래 꼴을 달면서 반등을 좀 할 거고 그래서 늘 저는 시장에 대해서 예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반영을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독특한 거는 유가가 82.8달러로 떨어졌어요, WTI가요 그래요? 많이 떨어졌어요, 85달러에서 빠질 이유는 별로 없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거는 수요 누나다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수요 누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중동의 지역에 확전이 되느냐 맞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 시장에서는 대규모 확전까지는 바라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걸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딸랜드스와 원화 1,379원 살짝 내려왔습니다 딸랜드스도 살짝 내려왔고 국제 수익률도 약간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시장도 내려가다가 좀 주춤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다운은 0.12% 하락 S&P500은 0.58% 하락이니까 급격하게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1% 이상 하락을 한 거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길주도 중에 일부 종목이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 3월에 CPI 발표됐는데 2.4%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6월의 금리나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ECB에서도 그런데 이런 지표를 보니까 6월의 금리나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유로조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쪽은 GDP 마이너스 손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가별로는 그러니까 이쪽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CPI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경기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훑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저녁 미국 시장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리의 부분은 보험적 금리 인하나 아니면 너무 과열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진짜로 유럽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럼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금리 인하가 그래서 실전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대부분의 인식들이 어떤 인식이냐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안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저울질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기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가파르게 올라온 속에서 조종 하락이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의 0.98% 하락해서 2,584% 됐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03%입니다 코스닥이 어제 플러스에 있었던 건요 장 중에 오전에 1% 가까이 상승했었어요 왜 그랬냐 반도체 소부장이 다 상승했어요 코스닥에? 네 애들이 상승하면서 다른 데들은 좀 약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상승을 견인했는데 후장에 들면서 선물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도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매물이 막 나오고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강밥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1,692억 순 매도예요 살 때 1조 원씩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선물 시장에서 해치를 하면서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급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 환율, 전쟁, 금리 이걸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같은 얘기 계속하면 매일 들으시는 분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흐름, 차트상 지수가 어떻게 흐름이 됐었냐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4월 들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4월 4일 날 음봉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냈어요 그 하단에서 그리고 14일, 15일 날 또 음봉을 툭툭 줬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십자형 이게 어제 제가 방송할 때예요 정프로님이 이제 안정화 됐나요? 이렇게 표현을 드릴 때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내려오다가 음봉의 하단에서 반등 시도를 하거나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이건 지속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음봉이 큰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매도 우위의 패턴에 있는 지속 상황이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이게 꺾여서 가려면 만약에 이걸 확인하면서 나는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거래량이 늘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양봉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단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매도 우위예요 이 매도 우위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도가 우위인 시장에서는 아침에 뜬다고 해서 아침에 따라잡으면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반에도 그랬고 센 종목만 계속 했기 때문에 센 종목을 아침에 따라잡으려고 하잖아요 아침에 따라잡으면 물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매도가 센 시장에서는 그래서 전에 우리 이런 특기부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시장이 약세 시장에서는 매도할 사람은 아침에 반등할 때 팔아야 되고 반등할 때 팔아야 되고 그리고 살 사람은 다 보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사야 되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좀 아셔야 될 거다 그걸 아주 테크니컬하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봉으로는 3주 연속 은봉입니다 3주 연속 그리고 월간으로는 4.4% 하락을 하면서 5개월 양봉 후에 은봉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전쟁이나 확전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견하시는 문제는 아니고 이 흐름으로 볼 때는 3주 연속 은봉 그리고 월간으로 4.4% 하락했어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나 또는 다음 월에는 은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꼭 큰 양봉이 아니더라도 등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그렇게 좀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마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물론 우리가 지금 전쟁이나 금리 이런 부분들을 좀 차치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 어제 ASML이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시작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내일 새벽에 장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하고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영향은 큽니다 이게 이 두 종목은 약간 호실적 쪽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미국은 호실적 예상된 기업이 호실적 나오면 떠요 실제로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리고 안 좋다고 하는 적이 실제로 안 좋게 실적이 나오면 더 빠집니다 거기서 더 반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실적 발표의 일정을 쭉 보시고 4월 24일서부터 5월 3일까지 거의 대부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때 시가총액이 높아서 시장을 견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호실적이냐 그것에 대해서 뜨냐 안 빠지냐에 따라서 시장은 왔다 갔다 할 게 영향이 상당히 높다라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거든요 심리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인 하락의 매도 우위의 상황은 계속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매일 얘기하니까 오늘 말씀 안 드린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본다면 이런 때일수록 당연히 보유 종목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뭘 확인해야 되냐 우리 보통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요 주식을 사놓고 주가가 막 잘 움직이면 별 얘기 생각 안 하는데 안 움직이거나 좀 빠지거나 그러면 어? 이거 뉴스가 뭐지? 실적은 어땠지? 그러니까 사후 분석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증권사 직원들끼리 서로 막 묻는데 왜 사전 분석을 안 하고 사후 분석을 하냐 그렇듯이 습관적으로 사후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공감되시죠? 사후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래요? 저는 원래 늘 그런 게 일반적인데 거기 계신 업계 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런 농담을 한다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든 전문가 한 번씩은 다 보는데 사놓고 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면 꼼꼼히 보는 거죠 왜 그러지? 부채비율이 높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일단 사고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이 그걸 이 말씀을 전목께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최소한 실적 전망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냥 이번에 실적 발표인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있지 말고 보통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FN 가이드의 자료들이 좀 있는데 FN 가이드가 유료이죠 그래서 어디 가면 되냐면 경계 TV들 가면 또는 네이버나 포털 가면 이게 있어요 자료들이요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은 그래도 점검을 좀 하셔서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되는 쪽은 지금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거나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쪽 있잖아요 그런 쪽들은 조금 시장이 여기서 흔들리거나 또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좀 가지고 있어 볼만해요 실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보는데 뭐 실적 전망도 좋지 않거나 아니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이만큼 떨어졌는데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수평이동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수평이동이라 하면 같은 포털에 있다든지 아니면 같은 반도체라든지 같은 반도체인데 하나는 50% 올랐고 나는 5%뿐이 못 올랐어요 그런데 빠지기를 얘도 20% 빠지고 나도 20% 빠졌다 그러면 쟤는 많이 오른 데서 빠졌으니까 나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다음에 반동줄 또 어떻게 할까요 얘가 50% 올랐던 종목이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거에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를 빠졌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터닝을 만약에 한다면 만일이라는 과정이 붙지만 그 이후에 올라갈 걸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두고 있었어요 얘는 원위치하고 얘는 원위치를 20%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위치를 못할 기한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못하죠 그렇게 잘 잘 못하죠 그런데 일부라도 그런 걸 조금씩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때라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뉴스가 단신들이 좀 많아서 작게 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미국이 엄청나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시한다는 뉴스입니다 301조 통상법 301조 거론이 또 나왔습니다 과거의 통상법 301조 이거 가지고 관세 부과 조치를 하겠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들 과잉 생산에 따라 위협에 대처하겠다 미국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 상원의원 중에 한 분이 세롯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중국 기업이 우회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모두 다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판매 배제하자 이런 요청을 좀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전해주셨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감 및 알림용 관세에 현액 7.5%의 25m 인상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열란 장관은 이란의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겠다 수출 제한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알루미늄에 대해서는요 제가 엊그저께 전해드렸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의 신규로 생산된 알루미늄을 아예 거래 금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상당 부분 지금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는 우리 다 알다시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한쪽을 보는 거고요 또 한쪽은 이건 제 경험상 보면 어제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제가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존하는 걸 안 해요 나만 먹고 사겠다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산다 이렇게 대기만이 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과 그리고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 된다면 아마도 힘들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걸 항상 한쪽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힘들어진다라는 거는 주시장도 그렇지만 그 밖에 있는 부동산이든 아니면 우리의 경제 생활이든 모두 다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되게 안 불편합니다 준비를 좀 해야죠 근데 옛날에 한 90년대 초중반 몇 대쯤이 한참 막 미국이 그때 이제 제가 얼핏 기억에 슈퍼삼백일조 뉴스가 엄청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아 그래서 무역 보복한다 이래서 90년대 아마 초중반쯤에 맨날 그 경제나 이쪽 외신 쪽 뉴스 보면 슈퍼삼백일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한 한 20년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별로 요즘에 다시 슈퍼삼백일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만큼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권 기자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게 소독 얘기하고 그리고 점심과 아낀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이 말 나온 김에 이거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행권 건설성 관리위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고 해요 신용점수 900점 이상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900점 신용평가 해주는 그런 데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해주는 평가 점수가 919.5점이라는 거예요 919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봤더니 올해 하반기까지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은행권 건설성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은행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출을 조인다라는 거죠 심사 강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대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금융권 가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은 신용점수 800점대 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럼 20.9%로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감독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저축은행 자본 확정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국내 저축은행 79곳 중에 41곳이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예요? 네 41곳이 은행인데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재무구조 관리와 자본 조달 등 비상계획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지금 전체적인 시황을 얘기하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한때 우리가 우리 지금 오늘의 시황 말고 다른 얘기 잠깐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때 영끌에서 아파트 삶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자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아니죠 변동금리가 훨씬 많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아파트에 한 80%까지 대출을 해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20% 떨어지면 그러면 빵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비율을 많이 강화시켜서 보통 한 50% 정도 반 정도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는 문제에 닥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감도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아침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한때 제가 너무 왜 저보고 누가 스트레스성 피곤하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난 스트레스 안 봤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 프로님 그런 얘기 안 드세요? 매일 뉴스를 보잖아요 실전 좋던 맨날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 받는 뉴스는 되게 많죠 뭐 많죠 네 되게 많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면 스트레스 상당히 되는 게 뉴스에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무뎌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저축은행들이 적자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거는 금리가 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런 데들은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이자도 높게 받고 뭐 이럴 테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적자가 난다는 거는 뭔가 하여튼 좀 다른 데서 부실이 있는 거죠 손실이 좀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연준이 지금 금리도 중요하지만 양적 긴축을 하는 큐티 있잖아요 요거가 축소를 언제쯤 할 거냐 지난번에 3월에 요거 지금 온리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2022년 여름에 피크를 찍었을 때 약 9조 달러였습니다 지금 현재 약 7.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매월 950억 달러씩 채권 매직 중이거든요 이게 채권 매각을 한다는 건 시즌의 유독성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연준보건소에서 보면 상반기부터 규모를 좀 축소해서 내년에 약 6.5조 그러니까 6조 달러 정도 규모에서 종료를 준비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발표가 되면 시장에는 좀 보탬이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들은 지금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 때 08년 이전에는 이거 1조 달러도 안 됐었습니다 대차 대표가 한 3조 달러까지 늘렸다가 팬데믹 때문에 9조 달러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수익률이 올랐잖아요 채권 가격은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보유채권 미실현 손실이 9,480억 달러 1조 달러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야 미실현이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번 6번은 실제로 고민을 좀 해볼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감산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트렌드포스의 보고서들이 좀 나왔어요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시작 단계로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 디렘은 작년 3분기 랜드는 작년 4분기부터 감산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긴 했는데 4월에 봤더니 2022년 3월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쪽 반도체가요 그때 대비 삼성전자는 80% SK하이넥스는 94% 랜드는 삼성전자 56% SK하이넥스는 68% 수수뿐인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직 우리가 반도체 인재 좋다라고 올해 좋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올해 캐파 증가는 제한적일 거다 본격 공급 확대는 내년에 갈수록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를 보는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에는 이게 좀 실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가다가 전체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휘 흐름대로 간다면 아마도 올라갔다가 또 꺾였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데서 이게 지금 좀 도움이 되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달러원 상승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1,400원 터치하고 좀 내려왔지만 그러면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자동차는 괜찮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원화약세 수혜를 자동차로 봅니다 왜냐 자동차는 비슷한 기술력이 비슷한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이라면 당연히 원화약세인데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를 원화약세 수혜라고 과거로부터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반도체 역시 그렇다 반도체는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삼성은 수출 비중이 88% SK하이네스 수출 비중이 94%인데 전액 달러 결제한다 그러면 기술력이 높아서 대체제가 어려워서 이걸 꼭 사야 되는 데도 있잖아요 또는 경쟁사와 비슷한 기술력의 기업일 때 원화약세는 가격 경쟁력에서 되고 그리고 달러를 받아왔을 때 우리 대체제표상에서 이익사 안에서 실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차세대 냉각 신소재 신기술 개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데 이렇게 중요하죠? 지금 보면 냉각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냉각 반도체 할 때 고열, 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식히는 거잖아요 그걸 냉각 수로도 하고 발화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때 막 각광이 돼서 왜냐하면 대규모 지금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각광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딱 나오면서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SK실트론이 웨이퍼를 만드는데 세종시의 반도체 공작을 신설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네 그런데 세종시? SK하이닉스는 청주하고 이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좀 가까워서 거기다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주랑 가깝죠 이거 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물이 물을 세종시에서 어디서 가져올 거냐 세종시면 금강에 지류가 아마 좀 있기는 있을 건데 썩 원활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의 평택하고 경기도 안성 이 근처에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저기서 가져온 데입니다 한강 지류에서 음 그쪽이 또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듯이 이게 용수 문제로 공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쪽이 또 세워지면 뭐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기는 거다 네 SK하이닉스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 뉴스는요 영국 가디언지입니다 가디언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디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 가디언지 네 사우디의 네옴 시티 규모를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기가 어렵다 아니 5백 몇십 미터짜리 빌딩을 그래 170킬로를 더 라인 한다는 거잖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뭐 다 된다고 뭐 왜 이렇게 사람 믿지를 못하냐고 빈살만은 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네옴 시티 프로젝트 하는 사람과 사우디의 공공투자기금 대표가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물어봤댑니다 답변 거부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가디언지 말 뉴스로는 네옴 시티의 중기 목표를 축소하는데 이게 정말 웃겨입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더 라인으로 해가지고 쫙 도시를 직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일직선으로 만든다고 170킬로미터 네 2.4킬로미터로 아 그래 이 정도면 난 인정해요 아니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근데 아 110킬로미터로 그렇게 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거리에요 서울에서 대전거리를 자 일직선으로 쫙 놨어 뭐 좋아요 좋은데 그럼 그 높은 빌딩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롯데타워 같은 게 그 양쪽으로 쭉 줄 서서 서울부터 대전까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기업이든 사람이든 누가 있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굉장히 그때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짓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들어가도 그 정도면 남는다 내가 보면 누가 그렇게 거기 들어가겠냐 했죠 근데 하여튼 질을 했더니 답변 거부입니다 이건 좀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답변 거부인데 지금 이곳저곳에 관계자들에게 취재를 해보니 네 네 이 정도로 대폭 그래 2.4kg 정도면 현실적이긴 하네 이 정도도 뭐 작은 건 결코 아니지만 뭐 이건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런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네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4월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 또 다시 2,584가 왔습니다 2,680포인트가 직전에 돌파했던 데에요 그래서 거기서 멀리 벗어나면 어려워집니다 점차로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뒤늦은 약간 보조적인 매도세가 나올 기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머무느냐 왜냐하면 이 근처에 머물면 다시 돌파할 기한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미리 후퇴하느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냐면 다시 오르더라도 바로 오르느냐 아니면 시간이 꽤 걸렸다 나중에 올라가는 차이가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에 오늘 차트 안 가져왔지만 엔비디아의 1차 매도 신호 정도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면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두 번 첫 번째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락에는 매수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락에는 하락에는 왜냐하면 반등을 주기 때문에 대표 종목은 네 그런데 얘가 두 번째 두 번째 하락을 하잖아요 네 두 번째 하락일 때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도망차? 네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지금 그런 차트들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고 체크해보시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제가 약간 좀 한풀이를 좀 해서 조금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잘 가져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시장 중요한 내용들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뵐까요? 네 남아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네 나와